마지막으로 핑크 고르신 분 핑크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? 되게 러블리하고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핑크는 사랑을 불러오는 색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외로움을 느낄 때 핑크색을 가까이 하면 좋아요 이 사랑을 주는 핑크는 두피로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박사님 이 컬러&펌 샴푸는 누구나 요즘에 다들 예뻐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젊어지고 싶어서 예뻐지고 싶어서 펌하고 염색 이런 거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손상모 샴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아침에 좀 감으셔도 되세요 아침 샴푸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